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주은입니다. 지난 하늘을 충주시의 성장의 발판을 단단히 다지기 위한 값진 시간으로 보냈다는 조기령 충주시장. 올해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답을 찾고 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 올 한해 시정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충주시민 그리고 총북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거리와 또 소망을 품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걱정거리는 하나씩 다 없어지고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충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을 했고 또 중요한 사업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과 소통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바탕으로 더 잘하려고 합니다. 잘 도와주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재선에 성공하신 만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난해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부문 수상자가 되셨더라고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시정을 펼쳐오시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재선이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 여러분께서 어떤 부정적인 기성 정치인 같지 않은 그런 시장으로서 일을 했다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준이 목소리 큰 소수의 어떤 그런 주장보다는 다수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되는 것은 누가 가져와도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누가 가져와도 안 되는 이런 원칙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도록 해왔던 것이 가장 역점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충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수의계약 청량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충주시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인데요.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이 수의계약을 특정한 어떤 이런 사람들한테 편중되지 않도록 청량제를 만들어서 경제도 어려운데 골고루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시민의 뜻을 좀 제대로 파악하려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을 저희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해서 본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불편해서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찾아서 근본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이런 것들이 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바쁘셨는데 특히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조성을 목표로 많은 일을 추진해 오셨잖아요. 한 해 동안 성과들을 좀 하나씩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충주는 아주 정체성이 뚜렷한 도시거든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데 경제적인 정체성이 좀 약했습니다.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시민들과 노력을 한 끝에 중부내륙의 새로운 산업도시로 도약을 해보자는 그런 비전을 가졌고 이러한 비전을 하나하나 기반을 쌓고 또 가시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바이오 신산업에 좀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대모비스가 수소연료 자동차 양산체제 공장 기공식을 한 걸로 가시화가 됐고 또 바이오 신산업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이 된 그것으로 좀 가닥을 잡았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부에서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데 충주가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여기다 쌓아올린다면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미래의 먹거리적인 측면도 있는데 지역민들을 위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얻은 성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안 중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둔 것은 생활 기반입니다. 전국적으로 생활 SOC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충주는 이제 굵직굵직하고 좀 기반이 된 것들은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걸어서 또 집 가까운 데서 내 생활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충을 했죠.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주차장, 어린이 보육시설 또 어르신들의 또 이런 학습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충된 것이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에게는 생활 밀착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시정을 꾸려오시면서 아쉬운 부분이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기억에 남으세요? 아쉬운 거는 뭐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아쉬움은 국립박물관을 충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주무부처인 부처까지는 설득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국비 확보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올해는 가시화된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부 내륙선 철도가 당초 정부에서 얘기한 걸로 하면 이제 금년 말쯤 되면 완공이 돼서 내년에 시험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공구에서 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충주 신도시가 조성된 지도 3년째입니다. 지난해 9월에 충주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포함되면서 날개를 달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충주가 생각하고 있는 중부 내륙 신산업도시라는 눈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 배구공만하게 눈을 뭉친 겁니다. 이걸 이렇게 굴려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서충주 신도시 주변에 새로운 개발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되어 있고 북충주 IC 주변에는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기업에서 산업단지 드림파크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같이 결합을 하면 일자리와 또 주거공간과 삶의 공간이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될 텐데 큰 그림은 그려졌으니까 올해 더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생활기반시설 또 중학교까지는 지금 거의 완공이 됐는데 고등학교를 빨리 집어넣는 문제 또 그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소연료자동차 엔진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핵심 부품 공장도 신도시 안에 있는 기업도시에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업이 할 일이지만 우리 충주시에서는 오늘도 우리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소차의 핵심은 인프라거든요. 자동차 자체는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빨리 국내에 깔려야 양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시가 큰 힘은 없지만 앞장서서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나요? 충청북도의 모토가 생명과 태양의 땅입니다. 이것은 생명은 바이오 산업, 태양은 태양광과 관련된 에너지 산업을 말하는 건데요. 참 멋있게 잘 지었죠. 멋있는데요. 경제적 정체성이. 충주도 바이오 산업에 욕심이 많은데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죠.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됐는데 좀 더 확산되는 이런 분야는 아직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이런 기업들이 충주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또 성장하고 하려면 그런 지원 시설을 갖춰놔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주가 이 바이오 산업을 진흥하고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국가시설을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년 중에 정부 예산 사업으로 이걸 확정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자리 잡으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단지라는 도화지에 또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연구 지원 시설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시간이 가면 차근차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 산업이나 자동차 사업 이렇게 육성을 하면 충주의 미래의 먹거리가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아요. 신년사를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5천 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도 충주에는 한 850개 이상의 공장이 가동되고 일자리가 2만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의 아들, 딸들이 취직을 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1년에 1천 명 정도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취직을 하러 들어오거나 남는 도시가 되려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 청년 실업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일자리 자체는 대한민국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뭐냐면 미래가 있는 제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미래가 있는 제조업이 신산업입니다. 신산업. 지금 말하는 대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이라거나 반도체 산업이라거나 바이오 산업. 그런 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됐으니 이제 부지런히 이런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신년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벌써 한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토크 콘서트를 한 것은 어떤 기성 정치인들처럼 이미지 관리 이런 거는 좀 아니고요. 4년간 시장을 하고 재선을 하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많은 시민을 만나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얘기를 정책에 반영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를 생각해보니까 낮에 시장을 찾아오거나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유지로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은 그 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 엄마들은 애 보느라고 그런 행사장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이 찾아오기 편한 자리, 그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문화예술인이 있으면 그렇게 문화예술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모이신 김에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의견이 있으면 들어가지고 반영을 하고 또 공장 같은 데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식사로 오시면 거기서 제가 왔습니다. 뭐 애로상 있으면 말씀하시죠 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8시쯤에 가면 식사하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얘기하고요. 지금 그동안에 못 만났던 다수 시민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못 들어본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정책에 많이 반영했고요. 대표적인 거는 아이 키우는 문제였습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육아에 신경 써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도 이런 시장군수들은 보육사업이 거의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냥 예산받아서 중앙정부 지식대로 집행을 할 수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다녀보니까 의외로 그 빈틈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충주시는 1955년에 중앙구가 통합해서 현재 이루고 있는데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촌에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농촌에 어려우면 농산물을 생산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농산물 생산 기술은 우리 농민들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팔기가 어렵습니다. 팔기가. 유통이 힘들죠. 그런데다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뭐가 좀 잘 된다면 딱히 보조하고 지원을 해줘서 차만 들어가면 복숭아, 사과 다 심어놨고 한우 다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농산물 판매의 전쟁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통 판매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자신 있게 팔려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되니까 이 우수한 농산물은 농산물의 질뿐만 아니라 안정성, 유기농. 그래서 충주시의 유기농 복합타운을 건축하기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이 만들어지면 잘 팔아야 되잖아요. 아주 대형마트라거나 그런 아주 유명한 이런 마트에 거기서 버젓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판로를 뚫기 위해서 조합 공동법인을 저희들이 작년 초에 설립을 해서 1년간 가동을 해봤는데 많은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 문제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사과꽃이 폈는데 그 후에 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과가 제대로 달리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예측불허하고 아주 다양성 있게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찾아오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라에서 국비도 되고 또 시에서 예산도 되고 농협에서도 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보험을 좀 안심하고 들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올해는 지원을 좀 강화해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예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생산, 유통, 재난 대비 이런 세 가지 트랙으로 지원을 해나가면 나머지는 농민들께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농사 잘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충주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많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또 보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시민들을 만나서 수소연료자동차라거나 국가산업단지라거나 큰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면 감동을 해요. 충주가 잘 되겠구나 하면서도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사는 생활 주변에 우리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주도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입니다. 17.5%가 노인인 보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80이 넘은 어르신이 지금 충주에 9천 명입니다. 경로당에 가서 80이 안 넘으면 행세도 못할 정도로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죠. 모여서 뭔가를 배우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고 자식 눈치 안 보고 손 안 벌리고 국가에서 받는 노력연금에다가 자기가 노인인 일자리 같은 데서 좀 노력을 해서 얼마라도 벌어서 가장 좋죠. 5,60만 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떳떳하게 교통비도 쓰고 할 수 있게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좀 많이 좀 정착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할 부모님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보육, 추상적인 보육이 아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둘이 맞벌이가 지금 직장에 가 있는데 애가 아프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둘 다 뛰쳐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누구라도 대신 가서 케어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충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이 됐는데 학교에도 애들이 안 가고 학교 다닐 때 같으면 학교에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방학 동안에 엄마 아빠는 다 직장에 가고 애는 집에 놔두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평생학습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났습니다. 방학 중에. 그럼 이 아이들이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평생학습관에다가 데려다 놓거나 아니면 엄마가 같이 올 수도 있죠. 와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악기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배우고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아이들이 학원을 가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든지 이렇게 빈틈을 메워주는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 쪽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충주답게 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성장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누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만나서 서로 정을 붙이고 이게 좀 따뜻한 도시가 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관광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안보 예스키장 부지라든지 리조트 이렇게 방치된 관광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충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광은 대한민국에 아주 강점 있는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라고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충주는 확실히 불리합니다. 바다가 있는 도시하고 바다가 없는 도시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충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 또 댐 산 또 풍광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시 부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괜찮았었습니다. 코타라거나 수안보 지역 괜찮았었는데 그 당시에 좀 투자를 해놓은 것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막 몰려와서 하던 관광에서 지금 가족 내지는 체험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것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고 효용이 떨어져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요. 수안보 지역은 어떤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관광지 재생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서 좀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재생 이런 쪽에 좀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부의 지원도 받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다시 좀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안보 지역에는 전철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전철이 수도권하고 개통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 그 과실을 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타 뭐 이런 쪽은 동서고속도로에서 좀 멀지 않은 곳인데 그쪽으로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좀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만들든지 또 기존 도로를 좀 더 편하게 개량을 하든지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면은 가치가 높다고 하면은 민간투자는 좀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투자만 기다려가지고는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괜찮다는 관광지 거의 다 민간투자보다는 공적자금으로 만든 겁니다. 뭐라 뭐라 소문난 거 한번 다 생각해보시면 다 공적자금인데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금년에 좀 시민의견 듣고 연구를 해서 정말 좀 이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사업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좀 투자도 할 생각입니다. 관광도시 충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충주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저희들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진행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추상적으로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오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또 잘되는 일은 시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나 또 인맥이나 이런 걸 같이 힘을 합쳐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변함없이 다수 시민의 혜택과 충주 발전 그리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수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선 7기 충주시 비전이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충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자랑스럽고 행복한 희망도시 충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